반갑습니다. 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가 다음주 화요일에 있는데 기대감이 될지 아니면 우려감이 될지 상당히 관망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어쨌거나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는 스탠스를 설 이유가 없습니다. 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겠죠. 2년이나 조정을 했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게 금리 때문에 조정한 게 거의 가장 큰 부분이니까 금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HLB는 강홀딩 라인에서는 잡글 보면 안됩니다. 차라리 이 HLB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닷건에서 털어내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죠. 후흑학을 완전히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나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내려가는 이유를 쭉쭉 글을 뜻하게 글을 쓰죠. 그러면 그게 다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구나. 수긍이 되는 순간, 의지가 꺾이는 순간 그냥 털려나갑니다. 이게 털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장 내일 팔았는데 더 내려가면 팔았다가 사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팔아도 괜찮습니다. 단타치겠다는 거죠. 이 바닷건에서. 관점을 어디에다가 포커싱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엘스를 따라오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잡글 보지 마시고 주가 보지 마시고 주가 부분이 바닷건에서 저렇게 박살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루하루 움직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서 10% 더 내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단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가면 되죠. 무료 세계 최장 간암 ND 이 부분을 보고 가면 됩니다. HLB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재료가 싱싱하게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절대로. 거의 100%죠. 99.9999999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보지 마시고 단기로 또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어떤 분은 어 그래? 그럼 내일 당장 사이지? 샀는데 더 내려갔다. 안 올라가네. 하루 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차피 단기로 들어와서는 못 먹습니다. 단기로 접근해서 이제 곧 올라가겠지 해서 사야 되겠다. 사고 나서 며칠 있다. 손절하고 나갈 가능성도 정말 큽니다. 주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강력한 이런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 결국은 어렵습니다. 바닷건에서. 매매해가지고 먹기는 어렵다. 미국의 CPI 결과가 주목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높다고 했죠. 기대감이 높은지 우려감이 높은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써놨지만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 증시는 지난주 말에 목요일 금요일에 조정을 또 많이 했죠. 조정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약파에 조정 많이 했죠. 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주작을 해서 아예 밑으로 내려서 먹죠.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파워로의 정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이미 했었죠. 물가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기준금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걸로 보인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CPI가 아주 중요하죠.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가 좋으니까 기준금 인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를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물가가 잡히게 되면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 고용률이 높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죠.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달러 약세 힘입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자금 집행을 충분히 하지 못한 기관 기관들 지금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팔아서 돈을 많이 들고 있죠. 대기 자금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매수냐 아니면 좀 더 파느냐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주요국 정책 모멘텀 보시면 한국 정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신성장 전략 이런 거는 이제 테마로 형성하죠. 어떤 신성장 전략에 뭐 하겠다. 에로베우 중에서 배터리 한 땅 크게 다 같이 열렸고 에너지는 아직 안 했고 로봇 한 번 크게 열렸죠. 에너지하고 우주산업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시장은 그리고 미국의 IRA 세 번 발표 이 부분은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죠. 불리한 상황이라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자동차주들은 조금 뭐 관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게 좀 좋습니다. 시장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마무리 등 중국 경기 부양책에는 소비 확대 신성장 정책 사물 양해 등이 있는 상황이고 관심조목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철강 비체금속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CPI 지표가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2월달에는 이 통계 방식이 바뀐 상태로 발표가 되는 거라서 지금 뭐 예측이 불가합니다. 통계 방식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숫자가 완전히 예측이 불가죠. 2월 초에 발표된 고용 통계도 표본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거야 라고 예측했는데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고용률이 예상치보다 정말로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증가했나 싶은 상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집계 방식을 바꿨죠. 숫자 노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CPI 통계 방식이 바뀌고 처음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전망이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HLB 현재의 바닷건에서 이런 저런 잡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HLB가 지금까지 큰 산을 한번 만들고 내려와서 다시 큰 산을 만들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바랍니다.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 데이터입니다. 황금 같은 데이터죠. 이 황금 같은 데이터의 가치가 지금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이 데이터가 없을 때도 현재 수준은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었죠. 엄청나게 낮은 주가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에 중국에서는 또 승인을 허가를 받았죠. 그런 수준에 거의 이제 점점 점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이런 현실화되는 부분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주가는 일단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HLB를 들고 있다 그러면 오직 HLB에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오직 이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다른 점에서 잘 가는데 어쩌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가남데이터 보고 간다. 기업의 가치가 그야말로 황골탈퇴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거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손해 안 보니다. 웬만하면 손해 안 본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해가지고 급한 돈 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리면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갑니다. 내리면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특히나 지금의 HLB가 과거 어떤 HLB보다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그게 호재죠. 또 제가 이러한 명언을 남겼었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욱하기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내려서 먹었으니 올려서 먹는 작업이 나오겠죠. 그러면 패턴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잡는 과정이 보통 3개월입니다. 3개월 진짜로 길면 4개월 그럼 지금 한 달 지났죠. 내리는 게 지금 4개월이 지났죠. 그럼 보통 7개월 안에는 승부가 납니다. 승부가 난다. 지금 이제 NDA 승인신청이라는 부분이 준비를 하고 있죠. 가남 그럼 그게 이제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난 잘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준비가 되면 하겠지 뭐 요렇게 강력하게 믿으시기만 지금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진양훈 회장이든 항서제약이든 엘레바든 데이터든 모든 걸 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잡글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다 후우카이죠. 후우카 지금 수준에서 잡글들 나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어? 진짜로 이거 망하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진짜로 망하는 건가? 어? 이거 진짜로 망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경험을 쳐 있으니까 다 알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뭐 성장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중요한 핵심을 잘 붙들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